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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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Q 편의점 직영점 지역별 결산 정리해와. 덫이 안 된 걸로. 예. 바로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가장 많이 누수되는 쪽도 정리해오고. 예. 근데 이사님. 여기 리테일로 가시는 거 결정난 겁니까?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어. 미리 축하드립니다. 축하하는 무슨. 봐봐. 봐봐. 내가 뭐라고 그랬어. 내가 가는 거 확실히 맞다고 그랬지. 근데 다들 내 쪽 무시하고 말이야. 자. 이제 가는 길이 확실히 캡사이심 팍팍 뿌려도 되겠죠? 네. 이제부터 서희사의 의도를 확실히 간파할 수 있을 겁니다. 우리 다음 계획은요? 계획? 서희사가 진행하려는 모든 일을 내가 먼저 막아버리니까. 가은씨가 회계부에서 직접 확인한 정보란 말이죠? 내가 괜히 사고를 친 게 아니라니까. 느낌이 팍 와가지고 그랬다니까. 간만에 찍어서 하나 맞았네. 찍은 게 아니라니까. 보기보다 대찬해요 가은씨. 처음부터 보통이 아닌 것 같이 보였어요. 아이고. 우리 인턴은 영수증 줄 제대로 못 붙이는데. 아우. 가은씨는? 아우. 아이고. 질질 흘리고 다니더니 한 건 했구만. 계속 흘려. 이제 정말 잘 가보세요. 복수에게. 내가 아주 그 앞길을. 나노 단위로 촘촘하게 막아주라니까. 웃어? 뭐요? 너 엄마한테 이르면 죽는다. 내가 엄마한테 왜 일러요? 내가 뭐 애인가? 상태야 교육이 안 돼 있네? 아. 조이 좀 빼. 옳지. 이쁘다 우리 막둥이. 응.